우리 중에 거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을걸요? 거란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 시작했는데요 주위에서 평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재밌는 사극을 만들었다 저는 고려시대에 전공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려시대에 대한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니까요 고려 역사를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까요?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놀랍게도 거란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거란이라고 불리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을 때 나는 거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거란이란 말은 없다 이 놀라운 사실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란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세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 한자를 그냥 읽으면 거란이 아니라 계단이 돼요 계단 이 계단을 우리는 거란이라고 읽고 있는 건데요 이 단자 이게 북다, 불글 단자인데 이 단자가 가끔 란으로 읽힐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어시간에 화름조라고 배웠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목단이 모란이 되죠 모란이라고 한자를 쓸 때 목단이라고 쓰거나 모단이라고 쓰는데 둘 다 단자가 란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모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단이 계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계란이 다시 거란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혹시 듣는 분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위인전 읽으면서 강감찬 위인전 이런 거 읽으면 거란이라고도 안 하고 글 안 이렇게 쓴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란 이 계단이 거란으로도 읽히고 그란으로도 읽혔던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 계자가 부족이름 글이라고 하는 풀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래 부족이름 글 이게 있었던 게 아니고 계단이 거란, 그란으로 읽히면서 이 계자에 글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가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계단이라고 써놓고 같은 한자문화권에서 이걸 거란으로 읽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말로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치단, 치단입니다 일본에서도 계단이라고 써놓고 키탄이라고 읽어요 치단, 키탄 이건 서로 좀 비슷하죠 우리말 계단으로 읽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중국말의 치단, 일본어의 키탄, 우리말로 계단 이런 것이 아마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불렀던 이름일 거예요 자 어떻게 불렀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10세기, 11세기경에 우리가 요나라라고 부르는 이 거란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 존재가 서쪽으로 유럽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 고려가 유럽에 알려져서 코리아라는 영문 이름을 갖게 된 것과 비슷한 시기인데요 이때 이 이름을 들은 유럽 사람들이 키탄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코리아라고 불리듯이 그 당시부터 중국을 키탄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로부터 차이나라는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과 별도로 키탄이라고 하는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흔적 남아있습니다 러시아어로 중국을 키탄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키탄, 키탄 이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던 이름이다 이것이 한자로 치단, 일본어로 키탄, 우리말로 계단 이렇게 됐다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거란이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거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란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 와서 이걸 바꾸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법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냥 거란이라고 읽고 쓰는데 이게 원래는 거란이 아니야 키탄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정도 모르고 거란이라고 하는 것과 원래는 거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란이라고 불가피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거란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만 원래는 키탄이다 이렇게 점 찍어 놓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 거란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거란이 중국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요나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란이라는 이름보다는 요나라라는 이름을 더 친숙하게 느끼죠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거란 사람들은 한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란에 고유한 말, 언어가 있고 이 말을 기록하기 위한 문자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말, 자기 문자를 버리고 중국식으로 나라 이름을 요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자로 쓰고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는 저변에는 중국 주변의 이민족들이 중국에 오게 되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고 한다고 하는 이걸 이제 한화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족의 부당한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러지 않았고 우리 역사에서도 한화를 거부하면서 우리 문화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왔거든요 우리가 그랬는데 거란이 안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자만한이에요? 그래서 거란도 자기 이름, 거란, 키탄 이 이름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란이 나라를 처음 세운 것이 서기 916년의 일입니다 그때 나라 이름을 거란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947년에 대요, 요나라라고 이름을 고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러다가 983년에 대거란이라고 나라 이름을 다시 고쳐요 그리고 1066년에 다시 대요, 요나라로 고칩니다 그리고 1125년에 대요인 상태에서 멸망을 했다 시간표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거란 역사 209년 가운데 거란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 114년 요라는 이름을 쓴 것이 104년입니다 반이 조금 넘는 시간을 거란이라는 이름을 쓰죠 우리 고려사가 이 거란 또는 요와의 관계가 있고 이걸 기록을 하잖아요 고려사는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거란이라는 국호를 쓸 때는 꼭 거란이라고 썼고 요라는 국호를 쓸 때는 꼭 요라는 국호를 써서 이 이름을 바꾼 것에 아주 철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209년 역사 중에 114대 104 거란이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됐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거란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 이걸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요라는 나라 이름을 왜 썼을까 또 요라는 나라 이름을 쓸 때 거란이라는 이름은 버렸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 104년 동안 어떤 이름을 썼을까 하는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란이라는 국호를 버린 적이 없다 합니다 거란 사람들은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나라 이름을 거란이라고 했고 요라고 하는 이름은 왜 썼느냐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번역 국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라는 이름이 통용되는 지역은 중국 지역과 고려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한자를 이해하니까 요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거란 본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란으로 불렸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용한 시기도 거란이 더 길고 한 번도 거란은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요라고 불러야 할까요? 거란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거란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이름을 지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불러줘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를 불렀던 이름으로 불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라는 말은 가급적 쓰지 않고 거란으로 통일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란 사람들은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독특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상투 틀고 한 게 아마 굉장히 독특했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한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다 자기 문화다 너 이상해 서로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서로 다 이상하니까 자 서로 이상하지 않기로 해요 자 이 거란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은 흔히 곤발이라고 한자로 쓰는데 이 곤발을 거란 사람들은 아마 거란말로 달리 불러 쓸 거예요 곤이라고 한 것은 머리를 박박 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곤발 박박 민 머리 머리카락을 박박 민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표기할 때 곤발이 된 거고 거란 사람들은 자기 헤어스타일을 부르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모르느냐면 거란말을 모릅니다 거란이 어떤 말을 썼는지 이게 녹음되어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어디 드라마 보면 거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거란말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언어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곤발의 거란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자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박박 미는 겁니다 가운데를 다 밀고 주변 머리만 기르는 이런 헤어스타일이에요 놀랍게도 여성들도 이 스타일을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거란 사람들은 이 스타일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 그림 중에 어느 하나는 뭔가의 곤발을 하면서도 장식을 한 것 같죠 가운데 머리를 조금 남겨가지고 무슨 리본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저는 아마 이것이 여성의 헤어스타일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가운데를 밀고 주변 머리를 그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헤어스타일을 갖고 나가는 것 그렇다면 거란 사람들도 그렇게 획일적인 헤어스타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볼 때요 아 뭐 머리가 이래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해요 야 저 상투 이상하잖아 저 사람들 저거 감기는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 가려우면 어떻게 하지 자 서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거란에 대해서 이제 그 발생부터 설명을 드리죠 어디냐면 요하라는 강 랴오허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랴오허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고 그 서쪽을 요서라고 한다 아시죠? 이 랴오허강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강이 동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다시 북쪽 남쪽으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이 강이 시라무른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시라무른강 하나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강이 라오허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시라무른강과 라오허 이 두 강 사이에 살던 유목민이 거란족이에요 자 원래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아주 옛날인데 동호족이라는 게 있고 동호족에서 갈라져 나온 선비족이라는 게 있는데 선비족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뭔가 좀 아는 그 부족 이름이죠 중국사에도 많이 등장하고 하는데 이 선비족의 후예가 거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단 이렇게 쓰지를 않고 해단, 걸탑, 적단, 계달, 필단, 산단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적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부르던 어떤 소리를 한자로 표음 표기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러다가 중국의 신당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북위에 이르러서 남북조 시대 북조의 북위에 이르러 스스로 계단, 키탄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키탄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을 부르던 여러 가지 그 소리를 계단 두 글자로 통일해서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에는 이 신당서의 이 기록보다 더 앞서서 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려 고구려 소수린왕 8년 서기 378년에 계단이 북쪽 변경을 침범해서 8개의 부락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4세기 후반이잖아요 이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각각 달랐던 거고 삼국사기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계단이라고 표기를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국사기 고구려 쪽의 기록이 선구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부족 유목을 하던 부족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건 언제냐면 907년에 이 907년은 어떤 애냐면 당나라가 망한 애입니다 당나라가 망하면서 지방에 대한 통치력이 당연히 약화됐겠죠 이거는 지방세력에게는 기회예요 중앙의 권력이 약화되니까 지방세력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야율 아복이라고 하는 한 부족의 부족장이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다른 곳에서는 탱그리 카간이라고 써놔요 탱그리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카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징기스 칸 할 때 그 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어떤 권유를 이어받은 칸이라고 한 뜻인데 이거는 뒷날 황제 거란을 통일한 어떤 나라의 지배자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 부족이 연합해 있으니까 칸을 임기를 정해서 서로 교대로 하는 이런 전통에서 다시 얘기해서 임기제 카간이 되겠네요 임기제 카간에서 야율 아복이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카간이 되었다 907년에 황제로 직위했다고 한 것은 그 정도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물려줘야 되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야율 아복이가 그걸 안 한 거예요 내려오지를 않고 임기를 연장해서 장기 집권을 해서 이제는 내려오지 않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916년 거란 건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907년에 야율 아복이가 황제가 됐다는 기록도 있고 916년에 거란이 건국되었다는 기록도 있어서 거란 건국이 907년이야? 916년이야?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거죠 907년은 야율 아복이가 임기제 카간에 오른 해 916년은 야율 아복이가 임기가 끝나도 내려오지 않고 임기를 없애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건국하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거란의 건국은 916년이 되는 거죠 야율 아복이부터 황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거란 황실의 성씨는 야율씨가 됩니다 그리고 야율 아복이의 부인은 소씨였어요 우리 저 나중에 소손령의 그 소씨인데 이 소씨가 대대로 황후를 배출하면서 황제는 야율씨, 황후는 소씨 이 짝이 거란이 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거란 사람 중에 소와 무게 그러면 아 높은 사람, 황후를 배출하는 집안의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손령, 소배압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게 916년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쪽을 바라보는데 이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많고 군사가 많고 이래요 그래서 중국을 바로 공격하지 못하고 중국 위쪽으로 몽골 초원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924년에 몽골 초원을 지나서 굉장히 서쪽까지 가요 지도에서 보시면 저 서쪽까지 야율 아복이의 군대가 가요 그리고 다음 해에 우리하고 관계있는 일이 벌어지죠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발해를 공격합니다 발해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926년 1월 달에 발해가 멸망해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있었던 발해가 뜻밖의 거란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거란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발해가 왜 여기에서 패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백두산 폭발설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서 이것 때문에 발해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것이 결국은 망국으로까지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믿거나 말거나 자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동단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자기 아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 동단국이라고 하는 이름 한번 보세요 동쪽의 거란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북을 동쪽에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국가로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발해는 그 당시 거란보다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한 나라였어요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자기 전통과 당나라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발해 문화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거란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발해의 인구 발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란으로 흡수가 돼요 일부는 고려로 내려가지만 자 그러면서 노동력, 군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한국사에서 발해의 멸망을 굉장히 애석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애석하게 하는 그만큼이 거란에게는 득이 됐던 거예요 자 거란이 발해를 차지하면서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발판이 마련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뭐냐면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연주, 운주 등 16개 주라는 뜻이에요 이 연운 16주가 중국과 거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 때부터 쌓아놨던 장성이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이 장성을 경계로 해서 이 안이 중국이고 바깥은 중국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장성 바깥에 있는 나라는 그래서 중국 왕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한나라 때 북쪽에 있었던 흉노라든지 당나라 때 북쪽에 있었던 돌궐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위구르 이런 나라는 장성 아래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장성 바깥에 있는 그냥 바깥에 있는 나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거란도 사실은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장성 북쪽에 있었으면 중국사하고는 섞이지 않는데 연운 16주가 장성 남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은 장성 남쪽의 땅을 일부 가지고 있는 유목국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운 16주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연주, 운주 등 16개주 이 연주는 그 당시에는 유주라고 불렸고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운주는 지금 산시성의 다퉁, 대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런 16개를 지도에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거란이 공짜로 얻습니다 거의 공짜예요 아주 공짜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지역에서는 당이 망하고 5대 10국 시대가 됩니다 5대라고 하는 것은 5개 왕조가 짧게 짧게 이어지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5대 왕조 가운데 하나였던 후당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후당의 절도사였던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에 군대를 요청한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거란이 석경당의 요청을 받고 군대를 파견을 해요 파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거란의 황제였던 태종이 이 야율라보기의 바로 다음 왕입니다 기병 5만을 이끌고 직접 가서 후당을 멸망시켜요 그래놓고 그 절도사였던 석경당이 황제가 되는 것을 돕습니다 석경당은 후당을 멸망시킨 다음에 후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스스로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거란이 석경당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는 걸 도왔으니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 대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가 연운 16주를 거란에 할양한다는 거였어요 장성 남쪽에 있는 전통적으로 중국당이라고 했던 이 지역을 거란에 넘겨주는 조건 이것이 석경당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는 대가였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해마다 비단 30만 필씩을 거란에 바친다 비단 30만 필이 그 당시 가격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비단 30만 필 이거는 만만치 않죠 이걸 아무튼 해마다 바치는 조건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석경당이 자기보다 10살이나 아래인 거란의 태종을 아버지 황제라고 부르는 조건입니다 부자관계가 역전된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아들처럼 아버지를 섬긴다 이거는 국가 간의 관계가 거란과 후진이 부자관계처럼 됐다는 것을 뜻해요 이런 이상한 관계죠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10살이나 어린 거란 황제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후진을 세우고 황제가 됐던 거고요 거란은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장성 남쪽의 자기 영토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연운 16주고 이 연운 16주를 계속 거란이 갖느냐 이걸 중국 왕조가 빼앗느냐 이걸 가지고 전쟁이 한동안 계속돼요 정말 여기가 화약고가 되는 거죠 장성 이남을 가졌다 이것이 또 중국 역사에서 거란의 위상을 아주 다르게 만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흉노, 돌궐, 위구르 이런 나라들은 중국 왕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란부터는 중국 바깥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장성 남쪽의 땅을 일부 갖는 왕조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거란이 처음이고 거란의 뒤를 이어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장성 남쪽으로 영토를 획득해요 그 뒤에 원나라, 청나라는 장성 남쪽의 중국 땅을 다 차지합니다 이런 나라들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트포겔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비트포겔은 무려 1949년에 이미 이런 나라들을 정복왕조라고 불렀어요 정복왕조 비트포겔은 중국의 역사를 관찰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왕조가 있구나 그 관찰의 결과입니다 전형적인 중국 왕조가 있다 그냥 중국이라면 떠오르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는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형적인 중국 왕조다 그런데 전형적이지 않은 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란,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 사이에 낀 나라가 또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 5호 16국 시대의 북조의 나라들 그 가운데 특히 북조를 통일했던 북위 같은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왕조 하나 떼놓고 전형적이지 않은 왕조를 따로 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북위와 거란, 금, 원청은 다르다 그래서 북위 같은 나라를 침투왕조 침투에 들어왔다 침투왕조라고 하고 거란, 금, 원청을 정복왕조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런 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가운데 이 정복왕조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무력을 사용해서 한족지역 일부 또는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고 이 한족지역이 뭐냐면 장성이남인 거예요 장성이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상의 근본이 있는 지역을 끝까지 자기 영토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란, 거란지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성이남에 자기 영토가 있는 거죠 금나라, 만주지역 안 버렸어요 그러면서 장성이남으로 내려온 거죠 몽골, 청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한족화를 보류하고 끝까지 자기 민족의 특징을 유지하려고 했다 자기 문화를 계속 지켰다는 겁니다 거란, 여진의 금, 몽골의 원, 만주족의 청 이 나라들은 자기 문화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한화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북위 같은 침투왕조와 구별이 됩니다 북위는 자기 근거지를 버리고 장성이남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한화 정책을 펴면서 자기의 고유 문화를 스스로 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위는 멸망한 다음에 그 흔적이 남지를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전형적인 중국왕조, 침투왕조, 정복왕조 셋을 구분하고 정복왕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본거지를 버리지 않는다 자기 문화를 지킨다 그 정복왕조의 첫 번째 사례를 거란으로 보는 거죠 거란은 중국 역사에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연운 16주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란이 장성남쪽으로 내려와서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는 그때 자, 중국에서는 송나라가 5대 10국의 혼란을 통일하고 통일왕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란과 송의 힘겨루기 당연히 벌어지겠죠 거란과 송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송은 저 연운 16주가 본래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송은 건국된 이후에 연운 16주를 한 번도 영토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연운 16주는 역사적으로 우리 한족왕조의 영토야 또는 중국의 영토야 이걸 이제 그 당시는 중국이라는 말을 잘 안 썼으니까 중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저게 중조의 영토이다 따라서 지금 거란에게 빼앗겼고 저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송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해서 거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을 할 때 고려에도 군대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986년에 송이 군대를 모아서 연운 16주 회복해 가지고 북쪽으로 거란을 공격하는데 그 한 해 전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육의 지진은 유와 게이의 땅 이게 전부 지금 북경 근처고 사실은 연운 16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운 16주는 중조의 토강이다 중조 중국 왕조의 영토이다 그런데 진한이 많은 일이 있어서 이때 진한은 후진, 후한입니다 5대 왕조예요 이때 많은 일이 있어서 융추가 융추는 오랑캐의 추한 것들이 이런 뜻이에요 저 추한 오랑캐들이 도거 도둑질을 해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저걸 회복하려고 할 테니까 고려, 너들도 우리한테 군대를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려가 당연히 거절하죠 고려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거란과 송의 군사적인 대립이 이제 점점 막 고조되면서 거란이 고려가 송을 도우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고려는 그럴 생각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고란은 그걸 의심한 거죠 사실 고란은 고려에 미리 사람을 보내서 우리 그러지 말고 너희들 송하고만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계속 이걸 고려가 거부했었잖아요 낙타를 선물로 보냈는데 낙타를 다리 밑에 묶어서 굶겨 죽이고 이런 태도로 보였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불안했던 거란이 고려를 먼저 공격을 해왔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 993년 소선령의 제1차 침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아 우리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어 이렇게 승리로 기억하고 있지만 거란도 아 이건 대성공이었어 라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란의 고려 침략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고려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송이었고 거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송을 공격할 때 고려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면 이 전쟁의 목표는 달성된 거죠 그런데 1차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고려가 거란에 사대하기로 하고 송과의 관계를 끊었단 말이에요 거란은 충분히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바를 달성하고 돌아간 거죠 고려도 고려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거란도 거란 나름대로 성공한 말하자면 외교에서 윈윈이 된 거죠 대신 송이 고립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송과 거란의 전쟁이 계속되어 그 전쟁이 언제 끝났느냐 하면 서기 1004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연도 외우기 제일 쉬운 그 해에 끝납니다 그 해에 전주라고 하는 곳에서 두 나라 사이에 강화가 체결되어 전주가 다른 이름으로 전연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지금 중국 허난성 푸양시인데 이 전연이라는 이름을 따서 전연의 맹약 한자로는 전연지맹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전연의 맹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일단 두 나라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를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협상의 두 주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란은 북조 송은 남조 북쪽에 있는 왕조 남쪽에 있는 왕조 완전히 대등하죠 대등한 두 나라가 서로 뭔가를 약속하는 듯한 이런 형식을 갖추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송이 연운 16주를 거란 영토로 인정한다 이게 맨 처음으로 들어가요 송은 계속해서 연운 16주를 회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이 연운 16주는 거란 영토가 맞아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송이 거란한테 뭘 줬으니까 거란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송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송이 뭐 하나를 더 줘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해마다 비단 20만필과 은 10만냥을 거란에 보낸다 영토도 포기하고 비단 은도 주고 거란은 송에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이 약속은 거란이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거란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때 비단 20만필 별거 아니야 은 10만냥 송은 원래 부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말로 그냥 껌값이야 만일 거란하고 전쟁을 계속했을 때 들어갈 전쟁 비용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등하면 안 줘야 되는 거고 오히려 비단 한필이라도 받는 쪽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비단 20만필 20만필을 한번 펼쳐보세요 은 10만냥 한번 차에 실어보세요 이거를 해마다 준 걸 가지고 대등한 협상이다 이거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란이 이긴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송이 이겼을 것 같은 조항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두 나라 황제가 형제가 되기로 약속을 하는데 송나라 진종 황제가 형이 되고 거란의 성종이 동생이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에요 그러면 송이 형이 됐네 그러면 형이 되어서 그런 양보도 영토도 양보하고 나 돈 많으니까 나눠주고 이런 걸까 아니죠 제가 볼 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국가 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지 송이 형이 된 거는 진짜 민증 깐 거예요 송나라 황제 진종이 그때 서른일곱 살 거란 황제 성종이 그때 열두 살입니다 서로 민증 까가지고 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해가지고 형이 된 것일 뿐이지 이게 송이 형이 되고 거란이 동생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때 둘이 형제를 맺은 다음에 다음 황제가 되면 촌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거란 황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조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나이 많고 나이 많고 학렬이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되는 쪽 관계로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송이 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거란은 우리가 송을 이겼다라고 하는 자신감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 이후로는 거란 쪽 기록에 대요 중국 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중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이 이후로 송과 거란의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자 누가 이긴 거다 거란이 이긴 걸로 송과 거란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거란이 이 정도에서 남진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 전현의 맹약으로 송이 얻은 유일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그거였을 거예요 연운 16주를 영토로 받고 남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걸 얻기 위해서 송이 다 양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고려가 문제가 되겠네요 거란이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1차 침략 때 순순히 물러간 것은 송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좋죠 고려가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는 이 정도에서 고려와의 전쟁을 끝낸 거예요 왜냐하면 송과 전쟁할 일이 더 급했으니까 1004년에 전현의 맹약을 맺은 다음에는 이제 송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는 아직 남은 문제겠죠 고려에 대해서 적대적인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고려가 책봉 조공 관계 이걸 다시 얘기하면 사대잖아요 사대에 충실하지 않는다 고려가 계속 송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진 부족과 손을 잡고 거란에 적대하려고 한다 이런 신호를 계속 고려에 보내요 그런데 고려에서도 이 거란에 굴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려와 거란 사이의 군사적인 갈등 이런게 이제 일어날 차례죠 그런데 거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유 중국 천하의 패권국가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런 명분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계속 찾으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고려에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옹립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고려에 개입할 명분이 됩니다 고려에서는 아니 이거야 우리 일인데 왜 너네가 우리 왕 바꾼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 강조가 했든 누가 했든 이건 우리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근대 이후의 생각이고 그 전에 책봉 조공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목종이 누굽니까? 책봉 조공관계를 통해서 거란으로부터 고려국왕에 책봉된 사람이잖아요 거란이 책봉한 국왕을 고려에서 마음대로 죽이고 세왕을 안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책봉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란이 고려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된 거예요 왕을 교체했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1010년 11월 달에 거란의 2차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거란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요 이제는 송과의 관계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황제가 좀 달리 할 일이 없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때 알려져 있는 거란군 규모가 보병 기병 합쳐서 40만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록에 숫자는 도무지 믿을 게 못 돼요 정말 40만 명 이었을까 좀 의심이 되는데 글쎄요 얼마쯤 됐을지 지금 감을 잡을 수 없어서 기록에 40만 이라고 돼 있으니깐 그렇다 치고 그거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아마 이 정도로 알 수가 있겠죠 하긴 그 앞에 소손룡이 1차 침략을 했을 때 소손룡 스스로 자기 군대가 80만 명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되질 않죠 80만 명이나 끌고 와가지고 겨우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갔다 이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소손룡이 데리고 온 군대도 얼마인지 모르고 80만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과장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2차 침략 때 이랬는데 고려에서는 이 군대와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이때 강감찬이 등장하죠 어떻게 할지 서로 이제 항복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강감찬이 손 들고 나와가지고 항복은 안 된다 왕이 일단 피난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합시다 또 이제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그 전에 강조가 군대를 끌고 거란 성종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잡혀서 죽는 일이 있거든요 이걸 예로 드는 겁니다 이제 거란 성종도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다 강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강조를 처벌했으니까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다 이거는 적의 침략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하공진이란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고려 국왕이 거란까지 가서 친조라고 한 친이 조회하겠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내밀었고 거란 성종도 그 정도면 이 자기가 직접 고려까지 온 보람이 있다 본전은 뽑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침략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거란 성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여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드라마 만들면서 거란 성종을 굉장히 난폭하고 좀 무지하고 이런 사람으로 그릴까 봐 좀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 편은 다 좋은 사람이고 적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리는 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은요 너무 바보 같고 난폭하고 막 이런 덜 떨어진 사람한테서 공격을 받아서 어쩌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우리 모습을 또 그리게 되잖아요 적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고 작전도 짜고 전략도 있고 큰 그림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고려를 쳐들어온 겁니다 거란 성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12살에 거란 황제가 되어서 61살에 죽을 때까지 49년 동안 거란 황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49년 동안 거란의 1차 2차 3차 고려 침략이 다 진행이 됐던 겁니다 글쎄요 고려가 볼 때는 그렇게 반가운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란 제국을 50년 가까이 통치하면서 이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한낱 도적처럼 그리는 것은 오히려 그 도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한 그 당시 고려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란 성종을 좀 유능한 황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황제 사리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황제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그저 우리 편에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시대의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글쎄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희망을 한번 품어 봤습니다 자 거란이 철수한 다음에 쟁점은 뭐가 되죠 고려 국왕의 친조가 쟁점이 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돌아갔으니까요 그 약속을 하고 돌아가겠으니까 친조를 이행해야죠 그런데 고려는 친조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고려 국왕이 거기까지 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나 당연히 할 생각이죠 그리고 코앞에까지 거란군이 왔을 때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지만 물러간 다음에는 얼마든지 이 약속은 깰 수 있는 거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신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국익이 중요한 거고 국가의 생존이 중요한 거죠 이게 보장된 다음에 신의의 문제가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안 가요 그랬더니 거란에서 당연히 재촉을 합니다 왜 안 오느냐 고려가 끝내 못 간다 실토를 해요 안 간다 그것이 거란군이 돌아가는 게 1011년 1월인데 1012년 6월이니까 1년 반 만에 고려가 안 간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거란의 공격이 계속 이어져요 거란이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침략 3차 침략하는 대규모 공격 말고 그 사이에 소규모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고려사를 보면 1013년 5월 1014년 10월 1015년 1월 3월 9월 1016년 1월 1017년 8월 거의 해마다 한 번씩 고려를 공격해 와요 고려가 계속 이 소규모 공격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1018년 12월에 제3차 침략 대규모 침략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침략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죠 1019년 2월 달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거란 고려 전쟁은 기울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고려가 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란이 지면 침략에서 실패한 것일 뿐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당연히 그 뒷생각을 합니다 규주대첩 이후에 거란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을 막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두 나라가 서로 모색을 하죠 거란도 고려와의 전쟁을 좀 모양 있게 명분을 가지고 끝낼 생각을 했고 고려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고려에서 먼저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번국을 칭하며 곡물 바치기를 예전처럼 하기를 요청하였다 우리 싸움 그만합시다 책봉조공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신호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두 나라가 협상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거란과 협상을 하는 이 동안에 고려가 송에도 사신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회복해서 전쟁을 막는다 이것과 동시에 고려는 송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고 거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죠 책봉조공 관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 대신 송과 왕래하는 것을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종합하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조건을 제시했고 거란은 고려에서 명분을 찾으면서 발을 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송과의 왕래를 눈감아 주고 고려가 거란에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요런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는다 두 외교 고수들끼리 그런 합의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귀주대첩 이후에 고려와 거란의 관계 우리 이거 잘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요 대목을 좀 찾아보니까 대개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귀주대첩까지는 다 설명을 해요 고려가 이겼다 그 다음에 거란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려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경에 나성을 쌓고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마치 고려가 거란과 계속 전쟁상태에 있었고 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천리장성은 거란 쪽을 향해 있지 않아요 거란을 향해 있다면 서해안 쪽 의주 쪽을 막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란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려가 거란과 책봉조공관계를 회복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고려 국왕들이 대대로 거란의 책봉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거란이 망할 때까지 거란이 망할 때까지 고려는 계속 거란과 책봉조공관계를 맺고 왕래를 한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거란이 갑자기 고려에게 치고 없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야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있잖아요 거란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거란이 이렇게 영토를 넓혀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토 지도에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쪽으로가 중요한데 서쪽으로는 알타이 산맥까지 가요 서쪽으로 알타이 산맥 그리고 남쪽으로는 연운 16줄을 차지했으니까 지금의 중국 베이징 아래쪽까지 내려가요 거기 백구화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거란의 영토입니다 북쪽으로는 이거는 이 영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캐툴렌강까지 올라가는데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도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동쪽으로는 바닥까지 동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거대한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다섯 개의 도성을 만들어요 이거 이제 거란 5경이라고 하는데 상경 동경 중경 남경 서경 다섯 개의 서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경이 상경이 가장 중심이 되기는 해요 지금 네이몽구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본역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란의 황제들은 유목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요 이 황제가 유목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뭐냐면 황제가 양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움직입니다 이 다섯 개의 도성 우경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계절별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황제가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이는 국가 라고도 부르게 되죠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거를 거란 말로 날발 이라고 합니다 날발 날은 도장 찍는다는 뜻이고 발은 사발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얘기해서 이건 아무 뜻이 없어요 날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을 한자로 표기한 거겠죠 자 이래서 움직이면서 국정을 다스리는 유목국가의 모습이 날발이라고 하는데 아주 잘 드러난다는 거죠 아까 거란 말 모른다고 했는데요 거란 말 우리 좀 몰라요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옛날 몽골말에 조상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하게 그 말은 모릅니다 거란 사람들이 거란어를 계속 썼느냐고요 당연히 씁니다 거란 본토에서는 당연히 거란어를 썼고 남쪽 연운 16주 지역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족이었을 테니까 여기는 한어 중국어를 썼고 서쪽으로 가면 위구루족이 살잖아요 거기는 위구루어를 썼을 거고 이쪽 동쪽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살았을 테니까 여기는 여진어를 썼겠죠 여진어하고 거란어는요 우리는 다 같이 그냥 오랑케마리아라고 그렇게 취급하지만 달라요 나중에 보면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했을 때 이 거란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거란어하고 여진어는 다른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그 언어학을 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만 흉노 선비 유연 이런 유목 민족이 사라진 이유는 유목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언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민지식에도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말을 이르면 우리 민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옛날 유목 민족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란은 자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했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에서도 문자를 만드는데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거란 대자 거란 소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거란 대자 거란 소자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료를 보면 서기 920년에 거란 대자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고 다른 기록에는 삼천 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자가 삼천 개? 이거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지금 남아있는 어디 남아있냐면 비석에 이 비석에 있는 그 문장을 비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문이 거란 대자로 되어 있는 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한자와 비슷합니다 한자와 비슷한 이걸 가지고 말이 달랐을 테니까 아마 음과 훈을 이용해서 거란어를 표기하는 우리 이두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삼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 2,500자 정도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란 대자 말고 거란 소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거란 소자를 보면 한자를 전부 쓰지 않고 부수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한글 같은 음소 문자입니다 음소 문자 말하자면 표음문자고 아 알파벳 같은 거예요 이런 거라면 아마 자기들의 말 이 소리를 표현하기가 좋았겠죠 이거는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의 공통의 관심사예요 우리도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말과 한자가 달라서 우리 문자가 필요하다 똑같은 필요성을 거란 사람들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대자도 만들고 소자도 만들어요 거란 소자는 원래 453글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320자 정도의 소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만드는 이거는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거란의 멸망까지 이야기를 마저 하죠 거란이 916년에 건국이 되어서 망한 게 1125년이에요 그러니까 10세기 11세기 2세기 동안 존속한 나라입니다 짧지 않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국가 동아시아의 패권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위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망했다기 보다는 외부의 더 큰 적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만주 지역에서 여진이 성장합니다 여진의 성장은 이건 따로 떼서 설명을 해야 될 중요한 사건인데 아쿠타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죠 여진 부족을 통일하고 1115년에 나라를 세워서 나라 이름을 대금 우리가 금나라라고 부르는 이 나라를 세워요 이 금나라를 거란이 공격을 하는데 사료에 따르면 70만 병력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70만도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패해요 이 한 번의 전투로 거란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금이 더 군대를 키워서 5경 중에 상경 함락시키고 중경 함락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남쪽에서 거란이 거란과 대치하고 있던 1004년 이래로 거란과 싸우지 못하고 있던 누구죠 송이 이 기회를 틈타서 금나라에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거란을 협공하자 조건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싸워 이기면 연운 16주를 송의 영토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송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연운 16주 회복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금은 뭐가 좋으냐 송이 그때까지 거란에 보내던 세패 이거를 금해 줄게 너네 줄게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송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담은 똑같아요 그냥 세패 비단하고 은하고 주둔 대로 주고 그 대신 영토를 얻는 거잖아요 금해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비단 은 이런게 쏟아져 오는 겁니다 이거 할만하죠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거란을 공격하게 되니까 거란이 더 힘들어지죠 거란의 마지막 황제가 천조제라는 황제인데 천조제가 서쪽으로 사막쪽으로 드디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포되어 1125년 그래서 거란이 망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거란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거란이 망하기 직전에 1124년에 거란의 황족이었던 야율대석이라는 사람이 서쪽으로 건너가서 중앙아시아에 카라키타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거 한자로는 서쪽에 있는 요나라 서요라고 부르고요 이 서요가 뒤에 거란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금과 계속 대결을 해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칭기스칸한테 망합니다 1218년에 칭기스칸이 서쪽으로 진출을 하다가 이 카라키타이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거란의 멸망은 1218년이었다 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고려와 거란이 한 번 또 충돌을 합니다 고려사에는 이때 고려를 침략해온 거란을 거란 유종 유종은 남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의 찌끄레기가 고려를 침략해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록을 해놓는데요 1206년에 몽골이 건국됩니다 태무진이 몽골을 딱 건국하니까 그리고 이 몽골은 금나라를 공격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금나라 치하에 살고 있던 거란족이 어 이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란 부흥을 시작을 합니다 야율유가 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 사람도 야율이네요 야율유가가 자립을 내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몽골군에 투항을 해요 그리고 몽골의 도움을 받아서 금나라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때 격파한 금나라 군대가 사료에는 60만이라고 돼 있어요 70만 60만 80만 40만 야 이거 군대 수를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인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흔히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보이는 군인들 다 긁어모아도 60만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옛날에 60만 금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자 이거 믿을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성공을 한 다음에 이 부흥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내분은 이런 거였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금나라 군대를 이겼고 부흥에 성공했으니 황제를 칭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러긴 했지만 이게 몽골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몽골이 좋아할까? 자주파와 신몽파의 대립이죠 이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야율류가 야율류가 를 배신한 사람들이 생겨요 배신한 사람들이 이걸 거란어로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요 한자로는 일단 가트까 야사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야율류가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내분의 과정에서 걸로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몽골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아 이제 온 곳이 되네요 암넉강 넘어서 고려 땅이었던 거예요 고려는 잘 있다가 갑자기 이 거란족이 막 물밀듯이 몰려들어오니까 그 당시 고려사에 의하면 거란 유종을 9만 명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믿을까 말까 지만 어쨌든 만 명 규모의 거란족이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오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몰려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뭐랄까 좀 좀비 떼 같은 게 온 겁니다 막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그거 자기들 먹고 막 이러는 상태가 고려의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고려에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군대 모아가지고 고려가 전쟁을 해본 게 언제입니까 언제냐면 윤관이 구성개척한다고 별무반 만들고 했던 그게 1107년이에요 1107년에 구성개척하고 1109년에 이걸 여진에게 돌려주고 이 이후로는 고려에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만에 몸을 푼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겠어요 어쨌거나 고려가 나름 선방을 합니다 이 거란 유종을 계속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압록강 쪽에서 온 이 거란 유종을 밀어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쪽 강원도 쪽으로 해가지고 함흥으로 해가지고 두만강 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도망을 가요 어이 됐다 그러면 또 옵니다 두만강 쪽에서도 함흥 쪽에서도 오고 이쪽 의주 건너서 이쪽은 동서 양면으로 와요 밀어내면 또 오고 밀어내면 또 오고 이렇게 두 번을 밀어냈는데 두 번 또 와요 그러다가 아주 이 고려가 안되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군대 편성을 딱 해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쭉 밀어내요 밀어내는데 밀려나가던 거란 유종이 이번에는 국경 바깥으로 도망을 가지를 않고 평양 근처에 강동성이라고 하는 대로 다 들어가요 이거 이상한 일이죠 북쪽으로 가서 국경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강동성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북쪽으로 가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 사정이 뭐였을까요 이번엔 몽골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와요 고려를 보고 내려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원하는 야율류가를 배신한 거란족을 쫓아서 고려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서 고려와 몽골군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자 오늘은 거란 이야기니까 몽골 이야기는 요쯤 하기로 하구요 강동성에 모여있던 거란족을 몽골과 고려 군대가 협력해서 전부 진압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누가 갖느냐 그 사람이 전리품이잖아요 대부분 몽골 군대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일부를 고려에 남겨놓는데 고려에 남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려에서는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집단 거주지가 여기저기 생기게 되고 이 집단 거주지를 고려해서 뭐라고 부른다 네 거란장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후손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을걸요 거란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거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11년에 거란이 물러가면서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은 고려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1018년에 3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1011년부터 1018년까지 이 사이에 고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군이 돌아가는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1011년 1월 11일에 거란군이 철수를 시작합니다 고려사에는 고려사에는 단병 퇴라는 세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병은 거란병 이라는 뜻이죠 단병이 물러갔다 자 이때부터 거란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철수하는 거란군을 고려군이 뒤쫓아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양규가 아주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데요 1월 18일날 인주 무로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해서 2천여급을 참했다 참이라고 한 것은 배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날 이수 성령까지 쫓아가서 2,500여급을 참했다 1월 22일에 여리참에서 천여급을 참했다 1월 28일에 애전에서 천여급을 참했다 그리고 그날 양규가 전사하죠 양규 열전에 따르면 양규 전사기록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거란군은 여러 장수들의 공격을 받은 데다가 큰 비를 만나 말과 낙타가 지치고 갑옷과 무기를 모두 잃은 채 압록강을 건너갔다 아마 1월 말에 큰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이 빗속에 아주 고난에 행진을 해서 국경 바깥으로 나간 거죠 이 기록 다음에 고려사 세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월 29일에 거란주가 압록강을 건너 끌고 갔다 거란주 도압록강인 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마치 1월 29일 날 거란 황제가 압록강을 건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과연 거란 황제가 거란군의 가장 말미에서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이 거란주 도압록강인 거라고 하는 이 기록을 말 그대로 거란주가 건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란주가 거란주가 이끌고 온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갔다고 해석해야 할지 이건 문제로 남습니다 거란군이 고려에서 모두 철수한 것이 1011년 1월 29일이었다 그런데 거란 측 기록 거란의 여러 기록 가운데 한문으로 쓰여진 기록은 요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중국의 24사 가운데 하나이고 이 요사에도 역시 자신들의 고려 침략 사실을 기록을 해놨을 텐데 그것을 보면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사의 전쟁관계 기록을 살펴보면 1011년 1월 1일 날 군사를 돌렸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려사 기록과 꼭 10일에 차이가 있는 거죠 1월 1일 날 군사를 돌렸는데 항복했던 고려의 여러 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거란의 입장에서 쓴 기록이에요 항복했던 여러 성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사실은 고려의 북쪽에 있었던 성들이 거란군에게 함락당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있던 고려 군사들이 거란이 후퇴를 하니까 그 뒤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요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귀주 남쪽 험준한 계곡에 이르렀을 때 큰 비가 연일 와서 말과 낙타가 지쳐 갑옷과 무기를 많이 버렸고 비가 그쳐서 겨우 건널 수 있었다 뭘 건너냐면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여기 귀주 남쪽에 갔을 때 큰 비가 연일 와서 말과 낙타가 지쳐 이렇게 돼 있죠 이 귀주는 고려사의 귀주와 요사의 귀주는 한자가 다른데 이것은 우리 측 기록과 중국 측 기록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의 귀주라고 본다면 전쟁터가 달라져요 고려사에서 연일 비가 오고 한 이 지점은 압록강 아래쪽이었을 텐데 귀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남쪽이거든요 아마 요사의 기록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큰 문제는 날짜입니다 요사에 따르면 1월 15일에 압록강에 행차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주원은 빠져있지만 거란 황제입니다 거란 황제가 압록강에 도착한 것이 1월 15일이라는 거죠 고려사는 1월 29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14일에 차이가 생깁니다 요사는 15일 날 거란 황제가 압록강에 행차했고 16일에 거란의 황후가 내원성까지 와서 이 황제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내원성은 어디냐면 고려와 거란의 국경선이에요 압록강이 국경선이 되죠 이 압록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쌓은 성이 내원성입니다 이것이 거란의 영토였고 거란의 황후가 여기까지 와서 친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황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의 날짜기록은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전체가 다 잘못된 거고 하나가 맞는다면 다른 것도 다 맞는 거고 이런 거죠 그리고 18일 날 거란에서는 고려를 정발하기 위해서 조직했던 군대를 해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미 1월 18일에 모든 전쟁이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고려에서는 1월 28일 날 양규가 애전에서 거란군과 싸워서 천여급을 뱉고 그날 전사를 하고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두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시차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란의 본진이 먼저 철수했고 그러니까 고려사의 기록대로 1월 11일 날 거란이 철수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황제가 가장 먼저 철수를 하고 뒤따라서 거란의 군대가 다 철수를 하는데 이 후미를 고려가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것은 일단 고려사 기록이 맞고 요사 기록이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요사는 이것 말고도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993년 윤시월에 거란의 1차 침략이 시작됐는데 이것을 요사에서는 992년 12월에 동경유수 소황덕으로 하여금 고려를 정보라 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놔서 1년의 차이가 생깁니다 요사가 그렇게 잘 만든 책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사와 고려사 기록이 다를 때는 일단 고려사 쪽을 믿는 것으로 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려사를 너무 흔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고려사는요 세종대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역사책입니다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고려사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 이전에 고려사가 있었거든요 태조 때 정도전이 지은 고려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려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책은 고려국사라고 부르고 뒤에 세종대 맞는 것은 고려사라고 하는데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새로운 고려사 편찬을 명했고 고려사 편찬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역사책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신하들과 토론에 직접 나섰고 역사책이란 모름직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의 골자는 뭐냐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역사책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풍부한 내용을 갖는 역사책 이런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을 만들려고 해서 그랬던 거겠죠 세종이 죽을 때까지 이 책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려사는 세종대 내내 작업을 해서 세종 다음에 왕이 되는 문종 때 완성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고려사는 상당히 믿을만 믿을만 하다 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조선왕실을 의도적으로 미워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에도 보이지 않는 상당히 객관적인 역사책이다 믿을만 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 요사의 잘못과 대비가 되고 요사와 고려사의 어떤 기록에 차이가 생길 때는 고려사를 더 믿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사 기록대로 1011년 1월 29일에 전쟁이 끝납니다 이 전쟁은 고려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당연히 상처를 남깁니다 고려가 이긴 전쟁이지만 전쟁터가 고려 땅이었어요 이럴 경우는 무조건 고려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불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하는 것들이 전부 고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거란은 전쟁에서 패배했어도 자기 영토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군인들만 죽는 거고 거란의 민간인들도 피해를 볼 일이 없어요 물론 세금이 늘어나고 이런 후방에서의 피해는 있지만 직접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죠 전쟁은 그래서 자기 땅에서 하게 되는 사람이 무조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고려 사람이 몇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상의 피해가 어땠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고 지나가는 건데요 한 가지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양규가 거란군을 쫓아가서 몇 천 급을 베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끌려가던 고려사람 3만 명을 빼앗아 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수많은 고려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인데 양규가 구출해 온 사람이 3만 명이라고 한다면 양규가 100%를 구출하지는 못했겠죠 몇 퍼센트나 얼마나 구출했을까요 반 반을 구출했다면 3만 명은 거란으로 끌려간 거예요 반에 반 그러면 9만 명이 끌려간 겁니다 요사 기록에 따르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려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고위 관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란에 가서 노예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려사람들이 거란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다 동시에 거란군을 고려해서 사로잡은 경우도 있었겠죠 전쟁포로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거란에 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고려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살았을 텐데 일반인들과 섞여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에서 일반인이라고 하면 대개는 농민인데 이 거란군인들은 농사를 아마 못 지었을 겁니다 평생 안 해본 일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고려의 일반 농민들이 사는 마을에 섞여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려시대에 한 마을이라고 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그 마을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이런데 그 곤발이라고 해가지고 헤어스타일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받아 줬을까요? 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 거란 포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기는 했겠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했을 거고 국가에 철저한 통제를 받았을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텐데 그것은 농사가 아니라 가축을 도축하거나 뭐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란족의 후손이 나중에 백정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고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더 낮은 계층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보다 못한 신분으로 고려 사람이 됐겠죠 추측인데 아마 이것밖에 이렇게밖에 추측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피해의 규모는 모른다 하지만 거란보다 고려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전쟁을 미리 막는 거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 이기는 것은 차선입니다 최선은 전쟁을 막는 것이다 이겨도 피해가 더 크다 자 이제 피해를 복구해야 되죠 황폐해진 농경지 복구해야 되고 인구도 늘려야 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그 앞에 닥치게 됩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에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고 농경지가 갑자기 회복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계속 회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급히 해야 될 일은 아마 논공행상 이었을 겁니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하고 전쟁 중에 고려를 배신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하는 일들이 전쟁 직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1011년 2월 25일에 고려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형부에서 아르기를 형부는 고려의 이병 호형 예공 육부 가운데 하나죠 여기에서 이제 법을 관장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유원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원경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솔선에서 적에 항복했으니 그의 처자를 유배해 보내십시오 라고 하자 왕이 허락했다 유원경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 걸 보면 아마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고려의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란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는 거죠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처자 가족들을 처벌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또는 거란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을 처벌하지 못할 때는 가족들이라도 처벌하겠다 해서 거란에 항복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유원경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거란에 항복한 사람들 자신을 처벌하거나 그 가족을 처벌하거나 하는 일들이 고려해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포상도 합니다 1011년 4월 9일에는 전사한 어사중승 노정을 예빈경으로 추증하였다 어사중승은 종사품관직인데 이 관직으로 전사한 사람을 종산품으로 두 등급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노정은 누구냐면 강조의 통주 삼수체전투 강조가 통주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이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입니다 노정을 포상했다고 하는 것은 노정뿐 아니라 거란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에라도 관직을 올려줬다고 하는 걸 뜻해요 다른 사람도 아마 이렇게 해줬을 겁니다 1011년 4월 13일에는 전사한 대장군 최원겸 신영환 낭장원태 별장 최원 습유 승리인 태사승 유인택의 집에 쌀과 배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본인은 전사했고 남은 가족들에게 쌀과 옷감이에요 이걸 차등 있게 하사했다 이 가운데 최원겸은 통주성을 지키다가 전사한 사람이고 신영환과 승리인은 곽주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서 전사했는지 밝혀지지 않지만 모두가 거란과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이죠 그 가족들에게 포상한다 그리고 1011년 4월 14일에는 전국에서 전사자의 해골을 수습해서 묻어주고 제사를 올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항복한 사람 처벌하고 전사한 사람 포상하고 아마 무명 용사의 묘가 이때 만들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군인들의 공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7월 11일에는 거란이 서경을 포유했을 때 승려 법원이 의의를 보고 용맹을 떨쳐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수좌에 추증한다 법원 기억하세요? 서경에서 탁사경과 함께 거란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하지만 그 전투에서 전사한 그 승려인데 이 승려에게 수좌라고 하는 이 수좌가 뭐냐면 고려는 교종 선정 두 개의 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종에서도 과거를 보고 선종에서도 과거를 봤어요 승려들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걸 승과라고 하는데 교종의 과거에서 급제를 하면 대덕이 돼요 여기에서부터 승직이라고 해서 스님의 관직을 갖게 되는데 승진을 합니다 대덕이 대사로, 중대사로, 삼중대사로 승진하고 그 끝에 수좌가 됩니다 수좌가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수좌가 되면 그 다음에 국사나 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고려 승직의 가장 높은 등급인데 이걸 법원에게 추증, 추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준다는 이런 뜻이죠 이렇게 포상도 하고 8월 2일 날 형부에서 말하기를 조영검, 유승건, 이재, 최즙, 최성희, 임탁은 왕이 남행하실 때 행궁에서 경거망동 했으니 이름을 삭제하고 유배 보내십시오라고 하니 허락하였다 이 사람들 이름이 얼핏얼핏 나와요 누구냐면 조영검이라는 사람은 현종이 나주로 내려갈 때 삼계역이라는 데 이르렀을 때 전주절도사로 있던 조영검이 평상복 차림으로 어가를 맞이했다 기억나세요? 집에서 입고 있던 그 추리닝 차림에 삼선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방 호족이 아니에요 전주절도사입니다 김은부가 공주절도사였던 것처럼 이 사람은 전주절도사 다시 얘기해서 중앙의 관리로 전주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관복을 갖춰 입고 구고왕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너 그랬지? 뒤끝 장려를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벌을 해요 이름을 삭제하고 유배 보낸다고 한 건 이름을 삭제한다는 거는 관리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낮은 관직으로 좌천시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는 앞으로 관직 생활 못해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섬으로 유배까지 보내는 거니까 죽이는 거 말고는 가장 큰 형벌을 내린 겁니다 이때 현종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공주에서는 김문부가 절도사로 자기 역할을 그렇게 충실히 했는데 그 다음 절도사였던 조용검은 추리닝을 입고 나오다니 처벌해야 되겠죠 또 이때 같이 이름이 거명된 유승건, 이재, 최즙은 장공역에서 현종 일행하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 이거는 지체문편에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돕지 않고 방자계 군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래서 논공행상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관직에 임명해서 또 공 있는 사람들을 포상하는데 여기 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2011년 3월 25일 날 탁사정을 어사중승으로 삼았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쭉 다른 사람들을 관직에 임명해서 이제 조정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조금 뜻밖의 사실이 있습니다 탁사정을 어사중승을 삼았다고 한 것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전쟁 중에 공이 가장 많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감찬에게는 높은 관직이 주어지지 않아요 강감찬이 예부시랑 정사품 관직으로 전쟁을 맞이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강감찬에게 주어진 관직은 한림학사 승지입니다 한림학사 승지는 어떤 권한이 있는 그런 관직이 아니에요 뭐 하는 데냐면 한림원의 학사 승지라는 관직인데 한림원은 왕명을 글로 짓는 일을 하는 데입니다 왕은 명령을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녹음해서 반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말이 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하는 데가 한림원이에요 왕명을 문장으로 만드는 일 강감찬이 문과의 장원급제한 문신이라고 하는 점을 잠시 잊어버렸을 텐데 문신이니까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이 한림원에서 왕명을 문장으로 짓는 일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한테 맡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문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왕이 무슨 생각으로 저 말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그걸 문장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감찬이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관직으로 간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의 그 역할에 비해서는 강감찬에게 주어진 관직이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사람 있어요 지체문 현종을 호유해서 나주까지 갔다 온 이 지체문에게는 높은 관직이 주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강감찬과 지체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말고 하공진이나 양균은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은 양균은 전사했고 하공진은 거란에 끌려갔기 때문에 관직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예외가 된 거죠 다만 강감찬이나 지체문처럼 우리가 알기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높은 관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과 지체문의 역할이 실제보다 더 크게 기록되어 있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강감찬, 지체문 말고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근거가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고려 거란 전쟁을 강감찬, 지체문, 양규, 하공진 이 네 사람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그것이 전국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공로자들이 있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탁사정은 문제가 돼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1011년 3월 5일날 어사중승 이건 어사대의 종사품관직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직입니다 어사대의 관리를 대관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관리들을 감찰하는 일을 하거든요 나름 권력기관이에요 여기에 있다가 한 달 만에 우가니대부라고 하는 관직으로 옮기는데 이건 중섬나성 낭사의 정사품관직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직원을 하는 간관이에요 고려시대에는 어사대의 대관과 중섬나성 낭사의 간관이 아주 중요한 관직인데 탁사정이 연거푸 대관과 간관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탁사정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먼저 탁사정 조사를 해보죠 본관 몰라요 사조 모릅니다 다만 탁시는 희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거든요 탁시를 본관으로 하는 지역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찾아보면 네 군데가 나옵니다 경기도 양근 지금 양평이에요 경기도 가평 그리고 전라도 무진 지금 광주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창평 지금 담양이에요 이 네 군데 중에 하나를 본관으로 했을 겁니다 지금은 광산 탁시라고 해가지고 광주 여기에서는 무진이죠 이 탁시가 가장 많지만 적어도 고려 초에는 이 네 군데 탁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네 군데 중에 하나 더 이상은 모른다라는 건데요 탁사정의 이름이 고려사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목종 말의 일입니다 목종 12년 1009년 1월 16일 날 왕이 궁궐의 창고가 잿더미가 된 것을 보고 비탄해하다가 병이 나서 정모를 보지 않았다 이거 어디서 읽어본 거죠? 하공진 편에 한번 나왔던 기록이에요 그래서 관리들이 궁궐에서 퇴근하지 않고 밤새 왕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 탁사정이었습니다 친종 장군 유방과 중랑장 유종 탁사정 하공진이 근전문에서 직숙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다가 강조가 군대를 일으켜서 개경 근처로 왔을 때 하공진이 강조에게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하공진과 함께 행동을 한 것이 탁사정입니다 급사중 탁사정과 낭중 하공진이 강조에게 도망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강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탁사정이 어떤 관직에 오르냐면 동북계 도순검사가 됩니다 동북계는 지금의 함경도 쪽에 도순검사는 거기 국방 책임자예요 같은 시기에 서북계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도 지방의 국방 책임자가 된 사람이 양규예요 그러니까 동북계는 탁사정이 가고 서북계는 양규가 가서 두 사람이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경이 거란군의 침략으로 서경이 함락되려고 하니까 서경 사람들이 항복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시점에서 막 이제 화주에 있었던 지체문이 군대를 끌고 서경으로 막 달려가는데 서경 사람들이 성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이 군사를 거느리고 서경에 와서 드디어 성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에도 탁사정이 등장을 합니다 지체문 편에 탁사정이 또 나오는 거죠 서경성에 들어간 탁사정이 지체문과 모의에서 서경성의 항복을 재촉하러 온 거란 한문인진사 한기 등을 모두 베고 또 지체문을 선봉으로 삼아서 성 밖에 나가 거란이 서경유수로 임명한 을름이란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이기고 또 승려 법원과 함께 군사 9,000명을 거느리고 임원령 남쪽에서 싸워서 거란군 3,000여 급을 베고 여기까지 탁사정이 전공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행적이 문제가 됩니다 거란 황제가 직접 내려와서 서경성 서쪽 사찰에 주둔하자 이때 탁사정이 겁을 내어 그래서 같이 싸우고 있던 장군 대도수에게 당신은 동문으로 나가고 나는 서문으로 나가서 양쪽에서 거란군을 협공합시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휘하 군사들을 데리고 밤중에 도망했다 대도수가 약속대로 싸우려고 나왔는데 탁사정 군대가 없는 걸 보고 항복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탁사정이 거란군에 항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사 중승에 오르고 우간이 대부에 오르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 당시 고려의 여론이 어땠을까요? 아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였는지 1011년 8월 15일날 탁사정을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이 유배를 보낼 때의 이유는 거란군에게 항복했다 이게 아니고 강조의 무리 왕을 죽이고 현종을 세우고 권력을 잡았던 이 강조의 무리들을 처벌한다 라고 하면서 탁사정을 이때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탁사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란군에 항복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 사정은 뭔지 모르겠다 입니다 한편 지체문에 대해서는 높은 관직을 내린 게 없어요 왕이 나주에서 개경으로 올라오다가 공주에서 김은부 딸과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대를 들이게 되는데 공주에 왔을 때 갑자기 지체문에게 토지 30결을 하사했다 고려 전기의 토지 1결은요 결은 토지의 면적 단위입니다 고려 전기의 1결은 약 15,400제곱미터예요 30결이면 무려 46만 2천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14만평이 됩니다 이런 땅을 지체문에게 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서를 내려서 짐이 적의 침략을 피해 호둥지둥 먼 길을 갔는데 호종하던 신하들은 전부 도망가고 오직 지체문만이 온갖 풍상을 무릅쓰고 산 넘고 물 건넘 말곱비를 잡는 수고를 사행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절개를 지켰다 이렇게 그 공을 치하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직이 오르기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1016년에 정산품 우상시라는 관직이 됐으니까 높은 관직에 오른 게 아니죠 그리고 1027년에 죽는데 그동안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건 또 지체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이것도 모르는 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강감찬도 마찬가지로 승진이 더딥니다 나이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60세가 넘어서 거란의 2차 침략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정년퇴직할 나이인데 그때 그렇게 높지 않은 관직을 전전하고 있었으니까 2차 전쟁 때 강감찬의 공적은 크게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전쟁 피해 복구하고 논공행상 하고 이러면서 수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놀랍게도 국왕 현종에게 기회가 됩니다 전쟁이 기회가 된다고 이상한 일인데요 자 현종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까요 출생의 약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왕 욱이죠 나중에 아들이 왕이 되어서 현종이 안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올려줘요 그래서 안종욱 이렇게 불리는데 그냥 이때는 아직까지는 왕 욱이죠 어머니는 누구죠? 왕 욱의 조카에요 경종비였던 헌정왕후 황보시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태어난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고려라도 이건 불륜이에요 게다가 헌정왕후는 경종의 왕후였습니다 경종이 죽은 다음에 왕후가 삼촌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래서 태어난 사람이 현종이었어요 어린 시절 두 살부터 여섯 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유배가 있는 사주 지금 경상남도 사천에서 성장을 했고 여섯 살 때 서울로 올라간 것은 아버지가 그때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대량원군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열두 살에 천추태후에 의해서 승려가 되어서 개경에 있는 순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삼각산의 신혈사로 옮겨지죠 여기에서 18살까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현종은 어린 시절에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자 수업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됐을 때는 그 정통성의 시비가 생기죠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8살의 왕이 된 것은 정말 천지의 기운이 다 도와준 덕분입니다 목종 때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목종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유행관이라고 하는 자기의 남색 파트너예요 왕의 남색 파트너가 국정을 농단했고 여기에 천추태후는 또 국정에 간여하면서 김치양이라고 하는 정부가 있었고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을 또 왕을 세우려고 대량원군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혼란한 데다가 강조라고 하는 사람은 또 저쪽 서북면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고려의 일반 관료들은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이게 목종태 정치인데 이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의견을 통일한 것이 뭐냐면 대량원군을 왕으로 세우자 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천추태후와 김치양만 빼고 그러니까 목종과 일반 관료들과 강조가 전부 반천추태후 연합을 만들면서 대량원군이 왕이 된 것에 모두가 동의를 했다는 거죠 대량원군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런 천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뭐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이건 뭐 전생에 세상을 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강조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됐을 처음에는 허수아비예요 실권은 당연히 강조가 다 가지고 있었고 왕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지도 않은 18살이니까 어리지도 않잖아요 이런 왕이 있었는데 전쟁이 현종에게 기회가 됩니다 첫 번째 기회는 뭐죠? 강조가 죽은 거예요 강조가 거란 황제와 싸우다가 거기서 사로잡혀 죽습니다 고려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지만 현종으로서는 자기를 억누르는 권력자가 사라진 거예요 또 한 가지 전쟁을 하는 동안 국왕이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란과 싸우면서 이 현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려의 모든 관료들이 일치단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국왕이 사라지게 되면 거란과 싸우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겠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나주까지 갔다 오잖아요 이러면서 현종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고생한 덕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만일 사로잡혔거나 내가 만일 잘못됐으면 이런 승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야 몽진의 공로를 왕권을 강화하는 밑거름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 현종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 기회가 다 자기께 되는 게 아니죠 기회는 기회일 뿐이고 그걸 살리는 거는 이 사람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현종은 왠지 모르게 그럴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종이 왕이 됐을 때 내 앞에 일고방이 있는데 태해정광 경성목 일고방이 있는데 일고방 중에 누구의 정치를 본받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답은 성종의 정치를 본받아야겠다 그래서 현종은 성종이 했던 정치를 따라하는 게 많은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교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현종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 올리고 이것은 유교 정치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고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현종이 따라해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문관 일정한 관직 이상에게 시정을 직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정을 직원하라는 거는 지금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피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말을 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대체로 좋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좋은 정치를 하려는 왕이야 이걸 과시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죠 그런데 문제는 있대 직원을 해도 현종은 이걸 실천할 능력이 없을 때예요 강조가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현종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가 왕이야 라고 한 거를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한 거죠 같은 시기에 80세 이상 노인과 병든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 옷감, 차, 약재 이런 걸 하사했다 이거는 왕이 내 재산 가지고 할 거야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 왕이 저렇게까지 백성을 신경 쓰는구나 역시 강조보다는 왕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종이었던 유교군주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국왕의 지위를 조금씩 강화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재상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어에 위태로운데도 지키지 않고 넘어지는데도 붙들지 않는다면 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느냐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위태로운데 왕을 안 지키고 왕이 넘어지는데 붙들어 주지 않는 재상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지키고 붙잡아 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논어를 들이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공부 좀 한 사람이야 논어 가지고 좀 부족했을까요? 서경이라는 책을 또 인용을 합니다 서경에 나무가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간원을 따르면 성인이 된다고 했다 나 서경 읽었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금은 신하들의 간원을 따라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뭘 해야 되나? 신하들이 나한테 간원을 해야 돼 간원을 해라 내가 외람되게 왕위를 계승해서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두루 겪었으며 밤낮으로 부끄러움과 다투며 그 허물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나의 부족함을 힘써 돕고 면전에서만 순종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얼마나 멋있는 자세예요 면전에서만 충성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면전에서 충성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면전에서만 말고 내가 안 보는 데서도 나에게 충성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된 왕이 나이가 50, 60이 먹은 대신들을 앞에 놓고 나에게 충성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중요한 역할은 뭐죠? 내가 칼 들고 싸운 게 아니고 나주까지 힘들게 다녀왔다 이러면서 내가 국왕을 보존했다 왕실을 보존했다 내가 고생한 덕분이야 이 얘기를 한 거죠 현종은 왕실 혼인도 다르게 해요 고려초에 근친혼이 있었잖아요 근친혼 다시 한번 볼까요? 태, 혜, 정종까지 셋은 근친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근친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왕건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광종 때부터 근친혼을 하게 되는데 광종은 왕후가 둘이에요 첫 번째 왕후 대목왕후 황보시는 태조의 딸이니까 광종하고 이봉 남매예요 이봉 남매가 결혼을 한 겁니다 또한 왕후는 경화궁부인 임씨인데 형, 혜종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의 왕실 근친혼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 경종 때 이것이 아주 극에 달하죠 경종이 왕후가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이 전부 사촌이었어요 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왕이 성종인데 성종은 근친혼을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성종의 개인적인 노력이었는데 성종이 왕후가 셋이거든요 첫 번째 왕후는 광종의 딸이에요 그래서 사촌간이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왕후는 족외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씨가 아닌 다른 성씨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목종은 왕후가 한 사람인데 육촌간이었어요 역시 근친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에서 성종을 따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현종은 왕이 되자마자 두 명의 왕후를 들이는데 이때는 근친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친혼 중에서도 모두 성종의 딸들로 이 왕후 둘을 들여요 성종 정치의 계승과도 관계가 있고 성종의 이 두 딸들은 어머니는 왕씨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친혼이 3대까지 이어지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왕후가 우리가 잘 아는 공주 절도사 김은부의 딸입니다 이때부터 현종이 근친혼에서 탈피해요 현종은 모두 13명의 왕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3명만 근친혼이고 나머지 10명이 족외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입니다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태조 때부터 대대로 왕후를 배출하던 가문이 있었어요 태조의 세 번째 왕후 집안이던 충주유씨 네 번째 왕후 집안인 황주황보시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왕후 집안이던 정주유씨 어떤 의미에서는 왕족이 아니라 왕후족이라고 할 부를만한 사람들인데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왕후를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이 약화되고 소멸해 가는데 이것도 현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거대한 왕후족의 소멸 이것이 왕권을 제약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그 대신에 외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생기게 돼요 김문부의 안산 김씨 딸 셋을 왕후로 보내잖아요 외척이 생기는데 우리는 외척하면 외척의 바로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바로 하기 전에 외척은 기본적으로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세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종은 외척의 도움을 받아서 왕권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현종의 왕권이 강화된다고 했을 때 이걸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종 자신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이 전쟁이 고려의 왕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현종이었습니다 현종은 이렇게 왕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기의 개인사도 해결하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미화시키기 위해서 과거 세탁을 시도합니다 먼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왕욱을 안종으로 추존을 해서 안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려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교서를 내립니다 1012년 7월달 일이에요 내가 사수에 있을 때 사수 사수연 지금의 사천시 여기에 있을 때 두 살부터 여섯 살 때까지 일인데요 언효와 효질 두 사람이 곁에서 도우며 열심히 노력했으니 양전을 하사하여 보상하도록 하라 그때 자기를 개인적으로 도와준 사람한테 토지를 줘서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내 어린 시절에 나한테 잘한 사람들 전부 내가 이제 보상할 거야 이러고 나선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017년 4월달에 아버지의 묘를 사천에서 개경으로 이장을 해와요 그리고 묘의 이름도 건능이라고 해가지고 건능 높여드립니다 이건 마치 조선 후기에 정조가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육릉이라고 이름을 올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높인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추문을 가리면서 국왕으로써 자기의 정통성을 높이려는 정치적인 행위죠 아버지에 대한 이런 추모사업 이걸 버리는 가운데 그 절정에 이르는 것이 현화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는 겁니다 개경에 현화사라고 하는 절 본래 이름은 대자은현화사라는 절이에요 이 큰 절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도록 했다 이런 걸 원찰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부모의 원찰로 대규모 사원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삼천사주 왕사 도승통 법경이라는 사람을 주지로 임명을 하는데 삼천사에 주지로 있는 왕사잖아요 삼천사가 어디 있는 절이냐면 지금 북한산에 있는 절이에요 북한산의 신혈사에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진관대사 때문에 진관사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삼천사가 있었고 전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승려로 있을 때 자기를 보호해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삼천사 주지였던 법경을 현화사 주지로 임명을 해서 자기 부모의 명복을 빌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1022년에 현화사에 큰 비석이 세워집니다 이 비석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비석의 비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993년에 거란이 까닭없이 고려를 침략해왔다 그때 성종대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려고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왕명으로 자기 아버지 현종의 아버지 왕욱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수도가 혹시 어지러워질까 걱정되니 가속을 거느리고 잠시 남쪽으로 피하십시오 변방이 안정되면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사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딴 얘기죠 현종의 아버지 왕욱은 조카하고 불륜 사실이 발각나서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배 사실을 전부 뒤로 물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잠시 피난을 하라고 해서 거기로 내려갔다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그 과거를 전부 덮어버리려고 한 거죠 이게 덮어졌겠어요? 현종의 왕권으로 이 일을 밀어붙이니까 이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는 현종의 아버지 안종욱은 추문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유배를 간 게 아니고 성종이 피난하라고 해서 간 거야 이런 얘기로 남게 되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는 고려사가 놀랍죠 고려사는 이 이야기를 현화사비에 따르지 않고 다시 얘기해서 고려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지 않고 달리 달리 기록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실어 놓은 겁니다 고려사가 믿을만한 책이에요 현화사의 유물들은 지금도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이 탑 현화사 7층 석탑인데요 3층 석탑 5층 석탑은 많아도 7층 석탑은 굉장히 드물죠 고려시대에 7층 석탑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대표하는 석탑입니다 고려 석탑을 대표하는 유물인데 그것이 지금 북한에 남아있어요 남한에는 현화사에 있던 석등이 지금 서울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이렇게 버젓이 서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이 석등을 보셨을 텐데 이 석등 보면서 현종과 연결을 하면 못하실걸요 앞으로는 이 석등 앞에 가서 현종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석등이 굉장히 큽니다 석등이 크게 되면 이 석등과 비례해서 절의 모든 건물이 다 커져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만한 석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절을 이때 지었구나 이걸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국왕의 위상이 강화된다 반대 세력 또는 경쟁 세력이 소멸해요 그리고 왕통이 정리가 됩니다 태정광 경성목에 이어서 현종 이후로는 덕종 정종 문종이 직유해요 전부 현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고려의 왕통은 전부 현종 직계가 돼요 왕실의 왕실의 근친혼이 이제는 조교의혼으로 바뀌게 되면서 외척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문벌 귀족사회가 고려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지나면서 중앙의 조정이 지방 세력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창화연 양주죠 여기에 현종이 피난하러 갔을 때 거기 향리가 왕은 내 이름을 뭐 아는가 이렇게 어떤 향리가 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성종대 정치의 연장인데요 지방 세력을 중앙의 권력으로 이제 통제하는 이런 정책이에요 이건 이제 흔히 중앙집권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하는 방법은 이거 역시 성종 때 했던 것을 똑같이 해요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983년 성종 2년에 전국 12개 목을 두고 목사를 파견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1018년에 현종 9년에 사도호부 팔목 56 지주군사 28 진장 28령으로 총 116명의 지방관이 파견돼요 12명에서 100명 이상 늘어나는데 불과 35년이 걸린 거죠 중요한 것은 성종 때 한 일을 현종 때 더 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종이 시비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지방에 향리들의 관직을 전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지방의 독립세력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명칭은 통일을 시키는데 이런 거예요 호장 부호장 호정 부호정 이런 식으로 이름을 통일을 시켜요 그런데 1018년에는 현종이 뭘 하냐면 이 향리의 정원을 9년별로 다 정합니다 대체로 인구를 비례로 해서 각 9년에 향리는 몇 명을 둘 수 있는지를 정해요 이건 뭐냐면 그 지방 향리의 수를 중앙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지방에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게 된다는 걸 뜻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향리들의 공복을 제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옷이나 입고 막 다녔는데 이제는 안 돼요 향리 중에 예컨대 호장이다 그러면 호장의 옷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호장은 옷이 정해져 있고 자 이러면서 뭔가 이 사람들은 관리다 관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공무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해가 모두 1018년입니다 1018 이것이 고려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려가 건국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예요 고려가 918년에 건국됐거든요 고려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구방이 있는 중앙의 조정이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고려가 출발한다는 이런 기념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현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란이죠 1011년 1월달에 거란이 고려에서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거란이 고려에서 철수하는 조건 고려 국왕의 친조였습니다 고려 국왕이 거란까지 가서 거란 황제를 직접 만난다고 하는 이 조건 이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가 있었던 거죠 고려 건국 100주년은 그래서 거란과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서 치뤄지게 되는 거죠 고려가 새 출발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거란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힘든 숙제 하나를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란에 3차 침략이 있게 되고 또 한 번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란과의 3차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와 거란이 세 번 전쟁을 합니다 993년에 1차 침략 1010년에 2차 침략 그리고 1018년에 3차 침략이 있는데 1018년부터 1019년 초까지 이 3차 침략 때 했던 전쟁 이것이 말하자면 하이라이트죠 오늘은 고려 거란 3차 전쟁입니다 3차 침략이 시작된 것은 고려사에는 기록이었고 요사의 기록에 따라서 1018년 10월 27일입니다 적어도 이때 거란에서 고려 침략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흥화진을 포위를 하는데 흥화진은 2차 전쟁 때도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온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양규가 거란군의 포위를 이겨낸 곳이죠 2차 전쟁 때는 여기에서 실제 전투는 없었고 거란 성종이 바로 통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차 때는 여기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흥화진 어디냐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요 그래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마 압록강에 지주 하나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하천이 있었다 이런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흥화진 전투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데 물하고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흥화진 주변에는 큰 하천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고려사 기록 한번 보죠 고려사에서 흥화진 내 전투는 1018년 12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란 부마 소손령이 이건 소손령이 아니라 소배압이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소배압이 침입하면서 병사가 심만이라고 했다 다시 얘기해서 심만이다가 아니고 그들이 심만이라고 했다에요 그러니까 아마 심만보다는 훨씬 적은 군대였을 텐데 자 어쨌거나 심만을 호 하면서 우리가 심만이야 라고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이때 강감찬이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있었는데 왕은 강감찬을 상원수로 임명하고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해서 강민첨이 여기 나오는데 강민첨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수 부원수로 시켜서 이 원수는 출정군의 조직이에요 군대를 동원에서 어디로 갈 때 이때 임시로 이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을 상원수 부원수 또는 도원수 원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군사 20만 8,300명을 거느리고 영주에 주둔하겠다 영주 어디죠 안북 대도후보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 안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강감찬의 주둔지에요 여기가 고려군의 주둔지인데 이걸 이제 본진으로 하고 거란군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강감찬이 흥화진에 이르러 이 기록을 보면 강감찬의 본진이 안주에 주둔했고 이 가운데 흥화진까지 군대를 끌고 강감찬이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기병 12,000명을 뽑아서 이 12,000명은 강감찬이 지휘한 거죠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뒤 큰 동화줄로 소가죽을 소가죽을 꿰어서 성동쪽의 큰 하천을 막고 기다렸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천을 이렇게 소가죽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아넣고 있었다 적이 이 하천을 건너자 물줄기를 트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확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수공으로 적을 공격을 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산골짜기에 매복시켜 두었던 복병을 돌격시켜서 거란군을 크게 패배시켰다 이 전투 장면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첫째 해가 겨울인데 12월 10일입니다 겨울인데 과연 물이 안 얼고 수공을 할 정도로 수량이 많았을까 이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이렇게 덮어버릴 정도의 그 물인데 이걸 소가죽으로 막을 수가 있다고 이거 하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흥화진 전투 장면의 이 기록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의심이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기록이 똑부러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거 아니야 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흥화진 전투의 상황을 기록한 요사 를 보면 요사에도 이 정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1018년 12월 달 기록인데요 소배압 등이 고려와 다 타 이하에서 싸웠다 다하 와 타하에서 싸웠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다하 타하가 어딜지는 이거는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고려사와 대조를 한다면 흥화진의 대하 이것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다하나 타하가 만일 다른 곳에 있다면 이거는 요사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에요 흥화진 동쪽에 있는 대천 큰 하천이라고 하는 이게 바뀌지는 않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전투를 벌렸는데 요군이 신리했다 이로움을 잃었다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패배해서 천운군과 우피실군의 이군이 두군이 몰릭 자가 많았다 몰릭 이라고 한건 다 물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틀림없이 요사의 이 기록도 그 당시 거란군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화진의 그 수공과 요사에 나오는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기록이 일치하죠 다시 얘기해서 흥화진에서는 틀림없이 수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가죽으로 되겠나 12월달에 되겠나 우리가 의문을 갖더라도 그 당시 사료들은 전부 수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사의 기록을 보면 요련장 상원 아과달이라는 사람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의 지방관이에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여기에서 전사했다는 건데 아과달이라는 사람 객성사 작고라는 사람 바래 상원 고청명이라는 사람 천운군 상원 메리 같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서 죽었다 지휘관 이렇게 전사할 정도면 거란군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거고 흥화진에서 수공을 이용한 고려군의 공격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흥화진 전투였다고 하는 거고 이건 사실대로 믿어야 할 것 같아요 흥화진에서 거란군을 격파를 하는데 아마 이것은 거란의 본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시 얘기해서 소베압이 지휘하는 그 본진은 그대로 흥화진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소베압의 작전은 국경부터 개경 사이에 있는 여러 고려의 성들을 격파하는 게 아니고 싸우지 않고 개경으로 빨리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화진 전투 이후에 전투 상황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소베압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개경으로 진격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감찬으로서는 좀 예상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강감찬으로서는 직접 자기가 소베압과 싸우지를 못해요 강감찬은 흥화진에 올라가 있었고 소베압은 안 싸우고 바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군을 오히려 북쪽에 있던 고려군이 쫓아 내려오면서 싸우는 이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거란군이 북쪽에 있고 고려군이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3차 전쟁 때는 거란군이 빨리 내려가고 고려군이 그걸 추격하면서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고려군이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거란군과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때 부원수 강민첨이 자주까지 쫓아가서 자주는 지금 평안남도 자산군과 순천시일 때입니다 여기까지 쫓아가서 거란군을 또 패배시켜요 또 시랑 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탄 이건 아마 평양 북쪽에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거란군을 공격해서 또 만여금을 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십만이 내려왔는데 그걸 그냥 믿더라도 여기서 만여금을 배웠으면 10분의 1을 여기서 격파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마 거란군이 이 개경으로 내려온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병력 손실이 꽤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러는 상황에서 거란군이 개경 가까이까지 접근을 합니다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었을 거예요 안 싸우고 그냥 개경으로 막 쳐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강감찬이 병마판관 김종현이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급히 개경에 가서 지키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동북면 병마사도 군사 3,300명을 원군으로 보냈다 오히려 개경 수비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서북쪽에서는 김종현의 1만 명 동북쪽에서도 동북면 병마사의 군대 3,300명이 개경으로 집결을 한 거죠 고려사 3가 기록에 따르면 1019년 1월 3일 날 소배압이 신은현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은현은 개경 바로 옆에 있는 신계에요 경성과 백리 떨어진 곳까지 왔다 백리면 이거는 정말라 하루면 갈라 거리잖아요 여기까지 거란군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개경을 어떻게 시키느냐면 개경 성 바깥에 있던 백성들을 전부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청야전술 들을 비우는 거예요 이걸로 맞섰다 아마 위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고려의 군대 거의 전부가 다 북쪽으로 거란군을 막으려고 나간 상태니까 개경을 지킬 군대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만 명 3,300명이 급히 그래서 개경으로 오군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진영이 다 갖춰질지 않은 상태에서 거란군과 싸워야 된다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 소배압이 야율호덕을 고려 국왕한테 보내서 회군하겠다고 알리고는 갑자기 자기들이 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몰래 척후기병 300을 금교역에 보냈다 뭔가 속임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낸 군사 100명이 밤을 틈타 거란에 척후기 300을 엄습해서 죽였다 자 아마 이러고 있는 사이에 김종현의 군대도 오고 동북면에서 군대도 오고 해가지고 대경 방어가 이제 단단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소배압이 군대를 돌려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후퇴한 길은 온길하고는 다르게 내륙쪽 길을 타고 간 것 같아요 연주 여기가 지금 평안남도 개천이고 위주 이건 평안북도 영변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후퇴하고 있던 강감찬이 기습해서 500여 급을 배웠다 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운명의 땅이죠 귀주에서 거란군과 고려군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귀주 2월 1일이에요 거란군이 귀주를 지나가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맞아 싸웠는데 그러니까 귀주의 성이 있었을 텐데 성에서 싸운 게 아니라 성 바깥에 동쪽 교회에서 싸운 거예요 양쪽 군사들이 서로 대체하며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 자 이것이 이제 귀주 전투의 시작인데요 이 귀주 전투에 대한 기록에는 검차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귀주 전투에서는 검차가 동원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귀주 전투를 그리면서 굉장히 넓은 들에서 막 기병하고 검차하고 어우러져서 싸우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귀주가 그렇게 넓은 들이 아니죠 여기는 귀주분지 또는 구성분지 라고 불리는 하나의 분지지형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여기에서 전투를 벌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의 기병전 검차진 이런 거는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귀주분지 안에 또 산성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이구산 해발높이가 511m 정도가 되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시대에 쌓은 귀주 산성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통일되면 아니죠 통일되기 전에 남북 교류가 되면 여기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곳인지 정말 여기는 고려가 강동 6주 중에 하나니까 거란으로부터 이제 영토로 인정받은 곳인데 귀주 전투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란군과 고려군이 있었던 자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고려군이 북쪽에 있고 거란군이 남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귀주 이북 압록강 주변은 전부 고려군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거란군은 이때 개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귀주에서 고려군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거란군이 그걸 뚫고 가는 이런 형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거꾸로 거란군이 북쪽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안 싸우고 그냥 가면 돼요 굳이 거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남쪽에서 쫓아오는 고려군과 그렇게 목숨을 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투는 북쪽에 고려군이 있고 남쪽에서 후퇴하는 거란군이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것은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 까지가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김종현 누구죠? 강감찬이 빨리 개경을 구원하라 해가지고 개경에 갔던 그 그 기병이잖아요 이 기병이 거란의 후미를 쫓아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정말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고려군이 있고 가운데 거란군이 있고 그 남쪽에 또 고려군이 있고 요렇게 된 거예요 협공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래서 김종현의 군대가 그곳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더해서 하늘이 돕는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서 물론 그 이전까지 북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바람은 북쪽에서 불었겠죠 그런데 김종현이 비바람을 몰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남쪽에서 거란군을 공격하는 김종현 쪽이 굉장히 유리해졌겠죠 아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 백배에서 격렬하게 공격하자 거란군이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을 치려면 북쪽에 있는 고려군을 또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도망가는 거란군을 석천과 발령까지 추격했는데 석천과 발령은 동사강목에서 지리고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석천은 팔령천 발령은 팔령산 이라고 지리고증을 해 놨죠 여기까지 추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란군이 많은 피를 흘려요 시체가 들을 덮었고 사로잡은 포로, 노액환, 말, 낙타, 갑옷, 병장기는 이루다 쐴 수 없는 정도였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이건 압록강을 건넌 자가 겨우 수천명이었으니 거란의 패배가 이토록 심한 적은 없었다 자 요런 기록이 있는데 이 귀주 전투의 상황이 또 한 군데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고려사 강민첨열전인데요 강민첨열전에 나중에 강민첨이 죽은 다음에 강민첨에 대한 포상 기록이에요 문종이 즉위했을 때 1046년에 제설을 내려 이르기를 대중상부 11년에 거란이 난입했을 때 자 이때 병부상서 지중추원사 강민첨이 용감하게 싸워 발령에 들해서 크게 승리하니 거란이 북쪽으로 달아나면서 버리고 간 무기와 갑옷들로 다니는 길이 막히고 끊어졌다 길이 막힐 정도로 막 산더미처럼 이런 게 쌓였다는 거예요 이때 포로가 되거나 죽은 자가 만급이나 되었다 요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 명을 참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주에서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체가 들을 덮었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강민첨은 귀주 전투에 참전한 게 아니고 이 귀주에서 도망가는 거란군을 발령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싸웠어요 여기에서 만급을 또 죽이거나 사로잡거나 했다는 거고 계속 만 단위의 손실이 거란군에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10만이 와서 수천 명이 돌아갔다고 하는 고려사 기록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10만이었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적은 수만 명이었을까 요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죠 자 이렇게 해서 3차 전쟁이 고려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이 고려의 승리에 대해서 뒤집으면 거란의 패배에 대해서 거란 측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란주가 패전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소베압에게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적을 얕잡아 보고 적국 깊이 들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는가 짐은 너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그런 후에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건 한 번 한 이야기인데 요것이 고려 쪽에만 나와 있고 거란 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로 거란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교차 검증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적어도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요 거란군이 고려를 얕잡아 보고 고려 깊이 들어왔다가 패배한 것이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소베압이 전투를 벌이지 않고 개경까지 깊이 들어왔다는 이 전술상의 실패를 지적한 것이에요 이런 지적을 뒤집어 보면 싸우지 않고 계속 아래로 내려왔다 라고 추정했던 그 설명이 맞는 거죠 대체로 거란은 고려와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패배했다고 하는 기록은 잘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3차 전쟁의 실패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사 1019년 3월 18일 기록인데요 소베압 등이 고려에서 돌아왔다 라는 기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좌실률 실룰에 걸려서 실룰이란 건 뭐냐면 출병에서 기율을 지키지 않은 죄 이겁니다 패배의 책임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조사한 다음에 풀어주었다 거란이 자기들이 패배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힌 기록이에요 그만큼 고려의 이 승리는 거란으로서도 부정할 수 없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승리였다는 거죠 자 3차 전쟁은 이래서 고려의 귀주대첩으로 끝이 납니다 강감찬이 개선하자 왕이 영파역까지 나가서 맞이했다 영파역은 개경에서 북쪽으로 한 30km 넘게 떨어진 곳이에요 백리는 안되지만 여기까지 왕이 직접 나와서 강감찬을 맞이했고 다시 또 개경까지 돌아가서 개경에서 장수들에게 축하연을 베풀고 삼군을 위로했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이어집니다 통주에서 유백부 등 173명이 싸우다 적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관직을 추증하고 관직을 높여주고 그들 집에 쌀과 보리를 차등 있게 하사했다 7월에 도병마사에서 아래교를 이번에 거란을 방어하며 공이 있는 사람이 9472명이니 그들의 품계와 직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 따랐다 깨알같지 않아요 9472명 네 확실하게 센 겁니다 그리고 송나라와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해요 송나라에 하정사 라고 한 걸 보냅니다 이거는 정규사신이에요 하정사라는 건 뭐냐면 신년 새해를 축하하는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책봉조공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보내는 사신인데 이걸 송나라에 보낸 거예요 자 우리 거란에 이겼으니까 우리 둘이 힘을 모아서 거란과 이제 싸웁시다 이런 의사를 고려가 확실하게 보낸 건데요 송나라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송나라는 고려의 승리에 안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는 분명히 하정사 정식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의 지위를 송사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진봉사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공문을 바치러 온 사신이다 이거 정규사신 아니야 이렇게 격을 낮추어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게다가 이때 고려에서 보낸 이 사신이 마침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고려에서 싣고 가던 모든 곡물이 다 바다에 빠져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한번 되는데 이때 갔던 사신 이름이 최원신 이수화 두 사람입니다 이 사신을 둘러싸고 고려와 송의 생각이 어긋나는데 이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구요 11월달에 강감찬을 문하시랑 동네사문화 평장사 라고 하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 관직에 임명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고려의 2인자 두 번째 높은 관직이에요 아 강감찬 이때 나이가 70살이 넘어선데 70살 넘어서 비로소 이제 두 번째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고려에서는 안심하고 자축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구요 거란이 망한 게 아니거든요 거란은 이 패배에 대한 복수 만회를 당연히 생각하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사를 보면 1019년 8월 6일날 그러니까 고려에서 패배하고 돌아간 지 6개월 만에 여러 부의 군대를 모아서 대군을 만들어 고려를 토벌 하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1019년 8월 달에 이미 거란은 고려를 다시 공격할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예상하죠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하고 사신을 보내려고 하는데 일단 고려와 거란 사이에서는 사신의 왕래가 끊겨요 이럴 경우에 정식 사신이 왕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보조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뭐냐면 거란의 지방관청과 고려가 왕래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란의 입장에서도 우염부담이 적어요 전쟁에서 지고 갔는데 갑자기 거란에서 정식 사신을 고려해 보내기는 어려워요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졌어 인정할게 이러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싸움 그만하자 이러겠어요 이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뭔가 핫 라인이죠 이게 없어져 버리면 두 나라가 다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 핫 라인을 보고나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 핫 라인을 보고나는 게 거란 쪽입니다 거란이 동경에서 거란 동경 이거는 거란의 한 지방이잖아요 고려에서 가까운 지방이죠 여기에서 고려의 사신을 보내옵니다 이게 뭐 잘못돼도 거란 조정에서는 그거 우리가 시킨 거 아니야 걔들이 마음대로 한 거야 뭐 이래버리면 되는 거죠 고려에서도 조정에서는 사신이 안 오지만 거란의 한 지방과 왕래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이걸 통해서 뭔가 서로 간에 대화의 창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서로 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래서 우리 서로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상이 볼 때 좀 이렇게 서로 체면을 안 구기는 방법을 어떻게 해보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에 1020년 2월 달에 귀주대첩 딱 1년 뒤에 고려에서 거란의 사신을 보내 표분을 받들고 번국이라고 칭하고 곡물 바치는 것을 예전처럼 할 것을 청한다라는 거예요 고려에서 상하관계를 먼저 요청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잡아두고 있는 거란 사신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란 사신 이름이 지랄리라는 사람인데요 지랄리 이게 누구냐면 1015년에 거란에서 강동 6주 반환 요구하면서 이제 사신이 왔는데 이 야율 행평이라는 사람을 6년 동안 붙잡아두고 있다가 이때 보낸 거예요 억류했던 사신을 보내는 거는 이거는 화해의 제스처죠 우리 그만 싸웁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1020년 2월 달에 고려가 그랬는데 거란에서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 그해 5월 달에 고려왕 왕순이 현종이 표를 올려 칭번 납공 번을 칭하고 곡물을 바칠 것을 전처럼 할 것을 청하고 억류하고 있었던 지랄리를 돌려보냈다 고려사 1020년 2월 기록하고 요사의 1020년 5월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랄리가 야율 행평이 거란으로 돌아오는데 요사에 따르면 지랄리는 고려에 6년 동안 있었고 충절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이건 관직입니다 좀 생소한데 문안을 담당하는 거란의 관직이에요 여기에 임명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에서는 1020년 3월 달에 거란사실 야율 행평을 돌려보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억류했던 사신 돌려보내고 이제 우리 책봉 조공관계 복원합시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그만 싸웁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거란 쪽 기록에는 뒤에 요런 기록 하나가 더 나와요 고려 국왕의 죄를 풀어주고 아울러 그 청을 윤호했다 이거는 거란의 체면 살리기용 기록입니다 무슨 죄를 풀어줘요 안 풀어주면 어쩔 건데요 자 그래도 거란이 황제국으로서의 체면을 이렇게 살리면서 고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책봉 조공관계를 복원하고 전쟁을 그만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평화가 온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귀주대첩으로 승리해서 바로 평화가 온 게 아닙니다 고려가 이겨서 거란을 물리쳐서 평화가 왔다고 하려면 거란이 이 전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국력이 쇠퇴했거나 망했거나 했어야 되는데 거란은 이 이후 100년 동안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관계 정상화를 시작을 해요 고려에서 먼저 송나라에 보냈던 그 사신 두 명 아 아직 이름 기억하고 계세요? 최원신 이수아를 유배합니다 유배한 이유가 송나라에 가서 무리를 일으켰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리를 일으킨 게 뭐냐면 곡물을 바다에 빠트렸던 그건데 이건 사실은 사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처벌할 일이 아니죠 뭐냐면 고려에서는 송과 왕래했던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거란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송에 접근했던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고 그 사신도 처벌을 했어 아주 소심한 반성문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해에 최재한이라는 사람을 거란에 보내서 천령절 이거는 거란 황제 생일을 축하했다 그런데 그런데 또 동시에 김맹이라는 사람을 송에 또 보내요 양다리 외교를 봉헌하는 것 같은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사실상은 이후 거란과는 계속 사신왕래를 하고 송과는 사신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김맹이 송에 가서 한 것은 아마 이 사정을 송에 알리기 위한 거였을 거예요 이제 거란과 책봉조공관계를 회복했다 하는 사실을 송에 알리교에서 사신을 보낸 거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1022년 4월달에 거란이 사신을 보내와서 고려구강을 책봉합니다 거란과의 책봉조공관계가 정식으로 복원이 됐고 이때부터 거란연호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이때까지 쓰던 송의 연호는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1016년부터 사용하던 송의 연호가 딱 6년 동안 사용이 된 거예요 송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끝납니다 그런데 송에서는 계속 미련을 가져요 그래서 계속 송나라 기록 송사를 보면 1019년 1021년 1030년 계속해서 고려가 공물을 보내왔다 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송나라 기록에는 있지만 고려쪽 기록에는 송에 공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건 송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공물도 아니었던 거죠 가지고 간 사람도 고려의 관리가 아니고 아마 상인을 통해서 송과 고려가 비공식적인 접촉을 한 이 사실을 송쪽에서는 고려가 공물을 바쳤다 라고 기록을 한 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려는 거란의 책봉을 받습니다 자 현종 이후로 현덕 정문 순 선 헌 숙 예종까지 아홉 왕인데 이 가운데 순종과 헌종 두 사람에 대한 책봉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것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란의 책봉을 받습니다 한 사람, 덕종도 고려 국왕 책봉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 국왕이 되기 전에 고려 태자가 되었을 때 고려 국궁이라는 이름으로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거란이 망하지 않았다 고려와 거란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거란의 고려 국왕에 대한 책봉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걸 의식한 아주 재밌는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고려 예종 때 이때는 여진족이 일어나서 거란을 막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래서 거란이 약화되고 있을 때 송이 그 틈을 타고 고려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송이 고려의 그때 가장 바란 건 뭐냐면 자기들이 고려 국왕을 책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려의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은 송나라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오는데 이 조서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왕께서 이미 북조의 책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예종이 거란의 책봉을 받은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조와 북조가 100년 동안 우호관계를 맺어 의리가 형제 같으니 그러니까 남조와 북조가 형제 같은 관계를 계속 맺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거란으로 붙어봤던 책봉을 버리고 우리 책봉을 받으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고려 국왕을 책봉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조서를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조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군신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한테 책봉은 거란 거 그냥 갖고 있대 우리하고 군신관계를 좀 복원해 보면 어때 이렇게 넌 듯이 떠보는 거죠 자 이거는 송과 거란과 고려의 삼각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중요한 건 뭐다? 거란이 고려를 책봉했다고 하는 사실은 고려도 인정하고 송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1125년에 가서야 거란이 멸망해요 그래서 귀주 패배 이후에 백년을 간 겁니다 이 백년 동안의 평화는 귀주대첩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전쟁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 다시 한번 사실이 어땠는지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외교가 백년의 평화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